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평창에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선발대가 먼저 가 있어서 아마 차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와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영상만 봐도 어디쯤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보니까 깨끗한 화장실이 있네요. 그리고 쭉 한 바퀴 돌면 바깥으로 전부 지금 차들이 많이 서 있네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차들이 많네요. 그리고 여기 캠핑할 수 있는 자리가 넓으네요. 또 이쪽으로도 저 강가 옆으로도 캠핑을 지금 하고 있네요. 정말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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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